양아 식물들이 사각 스틸박스 속에서 살고 있네요. 이곳은 현대제철에서 만든 희망정원입니다. 다음은 꽃들에게 희망을 일하는 주제로 조성된 환경정원인데요. 이 도서와 소년원 수용자들이 직접 키운 소정식물을 신어놓은 소통과 회복의 정원이라고 합니다. 부산정원이 보이네요. 왼쪽을 보시면 호대한 풍선천의 잣줄입니다. 풍선의 땡기는 양산을 협약해 둘러뒀 순천만이 있는데요. 바로 이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이기에 순천만 동가정원이 탄산하게 된 것이며 건축상식을 도입한 정원을 희망해 놓았습니다. 아래에 보이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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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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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